루프 승려 행차시라! 예를 가죽어라! 이 몸의 이름은 샬루, 라우마레의 샬루시니라! 이 몸의 이름은 샬루, 라우마레의 샬루시니라! 음? 뭐냐? 지금 이 몸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냐? 무함하구나! 키가 좀 크다고 해서 이 몸을 내려다보다니! 예의가 무엇인지 알려주겠노라! 이리와 가죽을 잡고 있는 것들이 계속 이어졌죠! 이 몸의 이름은 샬루시니라! 이 몸의 이름은 샬루시라! 이 몸의 이름은 샬루시니라! 이 몸의 이름은 샬루시니라! 이 몸의 이름은 샬루시니라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